업그레이드 된 조들호를 만나기 위해 한 수중 촬영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작용의 계략으로 조들호가 수장될 위기에 처한 장면을 촬영할 예정인데요. 30여 분간의 기본 교육 후, 드디어 시작된 촬영. 무려 5m 깊이의 수영장에 잠긴 드럼통에서 탈출하는 연기입니다. 이 고난도 촬영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해내는 배우 박신영. 물에 잠겼다 떠오르길 수차례 완벽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10시간 가까이 촬영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명장면이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현경 씨가 저를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